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표현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 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 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이래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격적 분석 결과입니다. 3,485개의 읍면동에 대한 4.15 총선 전수분석입니다. 이렇게 제야전문가 제야K님 제야H님이 이렇게 도와주셔서 이렇게 진실이 조금씩 더 밝혀지게 된 겁니다. 여러분 3,485개 읍면동이라는 것은 어마어마히 방대한 자료인 겁니다. 여러분 보시게 되면 보내주신 내용입니다. 공 박사님 전국의 3,485개 읍면동에 당일 투표 대비 관내 사전투표의 차이집 전수분석한 베타 공인 뉴버전 을 보내드립니다. 전국적인 읍면동 차원의 조직적인 차이집 조작의 흔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으로 충격입니다. 새 버전 프로그램을 첨부로 보내드립니다. 이렇게 됐거든요. 그래서 253개 선거구, 3,485개 읍면동, 또 읍면동 산하의 투표수가 있는 겁니다. 그 투표수가 14,330개 투표수입니다. 그런데 선관위가 발표한 자료의 기본 단위는 3,485개 읍면동이 기본 단위입니다. 14,330개는 발표를 안 합니다. 그래서 3,485개 읍면동이 그야말로 기본 단위, 선관위가 발표하는 선거 데이터의 기본 단위를 가지고 분석한 전수조사를 여러분들이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 4월 10일 날 조작을 하면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처럼 선거인수가 확정이 되고 나면 그때 바로 뭡니까? 선거구별로 몇 퍼센트를 조작할 건지를 본인들이 결정할 겁니다. 선거인수 기준으로 사전투표를 뻥튀게 하겠죠. 자료를 보니까 한 달 전에 결정되네요. 2020년 4.15 총선에는 사전투표일이 4월 10일인데 4월 10일에서 여러분들 한 달 전도 전인 4월 3일 날 선거인 명부가 확정이 되네요. 선거인 명부가 확정이 되면 선거인 명부 기준으로 몇 퍼센트를 뻥튀게 해 가지고 거기서 몇 백만 표를 여러분들 확보한 다음에 그것을 나누어주는 방식으로 아마 조작을 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께서 지금 보시는 경우는 이게 3485개 읍면동 분석에서 가장 손쉽게 선관위가 어떻게 조작을 했는가 그걸 우리가 보려고 하면 선거구 수가 좀 작은 지역을 보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선택한 것이 바로 울산광역시입니다. 울산광역시는 6개 선거구 울산동구 울산남구 울주군 울산북구 6개 선거구에 속하는 56개 읍면동에서 조작한 것을 보시게 되면 4.15 총선에서 대한민국 공직선거 를 담당하는 선거관리위원회가 후보별 득표수를 조작 프로그램을 활용해 가지고 어떻게 조작했는지를 전모를 여러분들 보실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이거를 보시게 되면 이걸 보시게 되면 자 여기 보시게 되면 여기를 보시게 되면 이게 이제 울산 울산을 선택한 겁니다. 울산. 지금 울산광역시에서 선관위가 조작을 어떻게 해왔는지를 이렇게 우리가 보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거를 딱 눌러시게 되면 울산 선거구에는 모두 6개입니다. 중구 남구 갑 을 동구 북구 울주군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울산. 그러면 아마 울산 남구 을이 보수색제가 강한 김기현 후보의 아마 지역구일 겁니다. 울산 남구가 울산 남구를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울산 남구를 보시게 되면 그러니까 동단위에서 다 조작을 한 겁니다. 동단위에서 우리는 지금까지 선거구만 많이 봤는데 동단위에서 다 조작을 해 가지고 여러분 이 보시게 되면 달동 삼산동 장생포동 대현동 수암동 서남동에서 훔치는 것만큼을 더해 준 겁니다. 차익값이 항상 더블당한 플러스 그러니까 울산에서 가장 보수색제가 강한 울산 남구월을 여러분이 지금 보고 계신데 울산 남구월에서 또 다 뭡니까 득표수를 조작해 가지고 사전 득표 득표를 6개 동에서 다 승리를 합니다. 그리고 훔친 것만큼을 더해 줬기 때문에 좌우대칭이 됩니다. 좌우대칭이 그리고 여러분들 표 보시기 바랍니다. 울산 남구월의 달동 민주당 플러스 9.6 국힘당 마이너스 9.8 상산동 플러스 12.1 더블당 국힘당 마이너스 11.7 장생포동 더블당 플러스 11.7 국힘당 마이너스 11.0 대현동 더블당 플러스 12.7 국힘당 마이너스 12.3 어마어마하게 큰 여러분들 차이값이 나왔고 국힘당과 더블당의 차이값이 정확하게 일치하지만 거의 유사하게 일치하는 겁니다. 이게 도덕질한 것만큼을 더해 준 겁니다. 그리고 울산 남구월에서 가장 많이 훔친 데가 울산 남구월 대현동 그러면 여기 플러스 12.72 울산 남구월 대현동 울산 남구월 대현동 마이너스 12.33 이라는 이야기는 대량 여러분들 어떻게 하는가 울산 남구월의 사전투표자 수의 24에서 25%를 훔친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조작을 한 것이 다 드러나는 겁니다. 이거를 북조선인민공화국의 선거관리위원회가 한 것이 아니고 과천에 있는 대한민국 선거관리위원회가 이 짓을 한 겁니다. 이 짓을 할 때에 사무총장이 조해 주고 이 짓을 할 때 선관위원장이 50억 클럽으로 유명한 권순일인 겁니다. 이 조작에 여러분들 기획자는 현재까지는 알려진 바로는 민주연구원의 양정철과 민주연구원 부원장이었던 전략기획위원장 이건영입니다. 당시에 더불어민주당의 당대표가 이해찬이고 당시에 원내대표가 이인영이고 사무총장이 윤호중이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부정성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jih님이 제공하시는 이 차이칱 그래프하고 이런 차이칱 분석은 그 의미가 전국에 3천 개 이상의 읍면동을 다 분석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클릭만 하게 되면 경상남도 무선선거구 무선동에서 얼마만큼 표를 도독질했는지를 다 파악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또다시 여러분들 보시죠. 여기서 하나 여러분들 유념하고 넘어가셔야 될 게 여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이 동네가 얼마만큼 표수적인 색채가 강한지 울산 남구 나가 여러분 울산 남구 나가 얼마나 보수적인 색채가 강한지를 한번 보시려면 여기에 여러분들 평균값이 당일투표 득표로 그러니까 가장 정직한 투표가 당일투표입니다. 국힘당이 62.38% 더불당이 36.16%입니다. 이게 뭘 이야기하는 거 아니까 어마어마하게 보수적인 동네라는 겁니다. 이 동네에서 2023년도 4월 5일 보궐선거에서 울산 남구 나의 구의회의 기초의원을 15% 조작값 15%를 중에서 조작을 해 가지고 국민의힘 후보를 낙선시키고 더불당 후보를 당선시킨 겁니다. 그런 일이 2023년도 4월 5일 보궐선거에서 일어난 겁니다. 이 남구는 어떤 경우라도 더불당이 당선될 수 없을 만큼 보수적인 색채가 강합니다. 62대 36인 겁니다. 국힘이 62대를 차지하는 그런 선거구에서 사전투표를 조작해 가지고 윤 대통령이 눈이 시퍼렇게 여러분 살아 있는데 거기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조작을 해 가지고 이렇게 선거를 그냥 바꿔버린 겁니다. 기가 찬 거죠.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36대 62가 나왔는데 여러분 사전투표는 몇 대 몇이 나왔습니까 47대 51이 나온 겁니다. 비슷하게 나와야 되거든요. 당일투표 득표율하고 비슷하게 사전투표 득표율이 나와야 되는데 관내 사전투표 득표율을 다 조작을 해 가지고 이렇게 여러분들 어마어마하게 만든 겁니다. 지금 여러분이 보시고 계시는 것은 울산 남구월인데 하나 더 보시죠. 울산 남구도 갑이 있으니까 울산 남구갑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울산의 울산 남구갑입니다. 울산 남구갑을 보시게 되면 울산 남구갑도 대단히 보수적인 그런 동네입니다. 울산 남구가 보수적이네요. 더블당 당일투표 38% 국힘당 58% 그러니까 여기는 누구다도 더블당이 당선될 수가 없는 데입니다. A 보시게 되면 신정 1동 이게 신정동 맞죠. 신정 1동 신정 2동 신정 3동 4동 5동 3호동 무거동 옥동 다 뭡니까 훔친 것만큼 대준 겁니다. 차익값이 플러스 차익값이 마이너스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보시게 되면 여기에 더블당 11.6 국힘당 마이너스 11.1 신정 1동 신정 2동 더블당 11.6 국힘당 마이너스 11.3 신정 3동 더블당 12.9 국힘당 마이너스 12.2 훔친 것만큼 대했기 때문에 아주 플러스 값하고 마이너스 값이 유사한 겁니다. 이렇게 다 조작을 한 겁니다. 조작을 해 가지고 동단위별로 다 조작을 한 겁니다. 동단위별로. 여러분들 내친김에 하나만 더 보시죠. 야당 좀 친야당적인 색채가 강한 것이 북구일 겁니다. 민주노총 영향력이 큰 울산 북구 한 보시기 바랍니다. 울산 북구도 여러분들 울산 북구도 보면 여기는 아주 막상막하네요. 당일투표 득표율이 더블당이 42.46% 국힘당이 45.20%입니다. 그런데 사전투표를 보시게 되면 더블당이 54% 국힘당이 32%입니다. 어마어마하게 조작을 한 거죠. 당일투표가 완전히 다른 사전투표 결과가 나온 겁니다. 여기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더블당 플러스 9.0 국힘당 마이너스 9.2 더블당 플러스 11.2 마이너스 11.7 이런 그래프는 어떤 경우든지 간에 전산 프로그램을 가동해 가지고 사전투표 득표를 조작하지 않으면 절대 나올 수 없는 거죠. 대한민국 선거관리비원회는 범죄 집단인 겁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은 읍면동 단위에 가장 중앙선거관리비원회가 발표한 조작된 후보별 득표수의 최소 단위를 분석한 결과를 여러분이 지금 보고를 받고 계신 겁니다. 이렇게 조작을 한 겁니다. 울산의 6개 선거구에 60 여러분들 몇 개입니까? 56개 읍면동의 선거결과를 여러분들 보시고 6개 전체를 한번 보시죠. 이걸 전체 다 보시게 되면 단 한 곳도 여러분들 국힘당이 사전투표의 플러스 값을 기록한 적이 없는 겁니다. 더블당은 플러스 11.26% 국힘은 마이너스 11.47% 쉽게 이야기하면 풀이하게 되면 울산광역시의 사전투표 투표다수의 22에서 23% 정도 조작을 한 겁니다. 득표수를 조작을 해 가지고 선거결과를 만든 것이 바로 4.15 총선이고 여기에서 선거 데이터를 조작한 주범은 선거관리위원회인 겁니다. 대한민국 선거관리위원회가 이렇게 득표수를 조작해 가지고 이걸 합리화하기 위해 가지고 위조 투표지도 쑤셔넣는데 위조 투표지 쑤셔넣는 것과 똑같지 않았을 겁니다. 그거는 뭐 투표하면 까보자는 사람들이 별로 없을 거니까 투표하면 까보자고 하면 그때 뭐죠? 지역선관위가 이미 발표된 후보별 득표수에 맞춰서 위조 투표지를 만들어 집어넣으면 되니까 이렇게 조작을 해 가지고 여러분들께 정말 훌륭한 책을 한 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은 세계사의 중요한 사건과 관련한 또 중요한 인물과 관련된 예화라든지 그런 흥미로운 이야기를 함께 싣고 있기 때문에 전혀 지루하지 않게 읽어 나갈 수 있는 그런 책입니다. 여러분께 정말 아주 강력하게 추천하고 싶은 책이 기독교로 보는 세계 역사입니다.